사실은 어떤 단기적인 주택시장의 변동을 거기에 담기는 되게 어려운 거죠. 저는 그런 판단을 할, 그러니까 성향통장이 그런 지금 말씀하신 논리로 가면 사실은 맞아요. 맞는데 집이라는 게 주식처럼 단기에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한 번 사게 되면 어떻게 거주를 하게 되면 일정 기간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집을 그래도 사야 된다는 주식주의거든요. 제가 꼰대라고 부르는 거겠는데 그래도 내 집을 하나 있는 게 좋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호되는 주거 형태가 아파트잖아요. 저는 아파트 되게 편하고 또 좋고 너무 장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아파트 일변도다, 아파트가 상량감 모양이다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아파트 위주의 주거 공급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사실은 이제 지금 와서 돌아보면 아파트가 너무 많은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세요. 벌써 나온 지 조금 되긴 했지만 예전에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프랑스뿐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으로.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아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 단상을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 당시 나왔던 얘기가 하늘에서 반포를 지금 재건축을 했지만 반포를 내려다보면 군부대인 줄 알았던 완전히 섬양값처럼 생긴 아파트였으니까 근데 저는 그 지금 아파트에 약간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전에 최근에 다른 데서 강의를 하면서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가 주택 공급을 1600만 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40만 개 정도씩 공급을 했는데 다른 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도상국들의 주택 공급 시스템을 전파로 가보면 한국의 주택 공급을 이렇게 대량으로 주택 공급을 한 거에 대해서 많이 부러워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배우려고 하거든요. 그 중심 중에 하나가 아파트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하면 당연히 땅값이 올라가요. 지금 베트남이든 쿠데타 전에 미얀마든 땅값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면 땅값이 올라가는데 집은 또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집은 또 져야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정부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가. 당시에 우리가 7, 80년대에 집을 져야 될 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하나가 양적으로 많은 공급을 집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온수 공급이 10% 그다음에 수세지 화장실이 한 18%밖에 없었어요. 80년도에. 그러니까 주거의 진별이 안 좋았으니까 같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 방에 해결해 준 것이 아파트라는 거죠. 아파트는 어떤 좁은 땅의 용적률만 맞춰주면 높이 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집을 좁은 토지에 질 수 있었고 우리가 만약에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유지로 집을 졌으면 수세식 화장실이나 온수시설을 모든 집에 공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는 공사를 하면서 특히 단지형으로 우리나라는 했기 때문에 단지형 아파트를 했기 때문에 대규모로 수세식 화장실, 온수시설 이런 주거의 질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용이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아파트가 좋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편하고 온수도 집에서 이거 따로 데우지 않아 잘 나오고 또 편해서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되게 좋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부유층들도 상유층들도 아파트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해외를 나가보면 아파트가 뉴욕의 맨하탄 이런 데가 아닌 이상은 외곽 쪽은 대부분 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 많지 아파트 자체가 이렇게 부유층들의 주거지는 아니거든요. 한국은 그렇게 문화가 자리를 잡았고 지금까지도 그게 형성이 돼서 우리는 아파트가 상당히 특히 강남의 아파트가 어떤 부유층의 상징이 돼버린 케이스가 됐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아파트 비중이 지금 한 70% 돼요. 그래서 이건 너무 많다. 모든 집이 다 아파트인 건 너무 좀 문제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고 또 하나는 뭐 말씀 많이 요즘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층간소음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되고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데 저도 여기는 해결책을 못 찾겠어요. 저보고도 살라고 그러면 저도 아파트를 지금도 살고 있지만 아파트 아닌 곳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 좀 쉽게 상상이 잘 안 가가지고 이 부분은 참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가 돼버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 도시 얘기할 때 앞으로는 컴팩트하게 가야 된다. 컴팩트시티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쩌면 아파트가 최적의 선택지 아닌가요? 그렇죠. 컴팩트시티야 바로 아파트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아파트라는 게 너무 도시 집중이고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해서 그분들도 대답을 얘기하시는 건 아닌데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특히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보면 교회 지역으로 가면 왜 미국 영화 보면은 단독주택들이 쭉 있고 뒤쪽에 이렇게 수영장도 좀 있고 뭔가 주거 문화라는 게 좀 다양화되고 그래서 도심으로 들어오면 이제 맨하탄이나 대도시에는 아파트가 있고 조금 또 외곽에서도 이런 저소득층들을 위한 임대주택들은 좀 아파트 방식을 짓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고 이제 어딜 가나 신규 주택이 특히 아파트가 많은 거예요. 기존의 연립이나 단독을 또 부시고 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재건축이. 재개발이 그런 케이스니까. 그래서 주거 문화가 너무 획일적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뭐 IT 기반의 스마트시티를 많이 생각하고 있고 홈페이스시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방식으로 가는 건 피할 수 없는데 다만 기존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성약값 같은 아파트에서 좀 다변화된 아파트 안에서도 좀 다양한 문화를 좀 찾을 수 있으면 좀 그게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을 좀 한정지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거의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아파트 중심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구성된 도시가 아파트를 부시고 단독주택을 갈 수는 없는 거죠? 거의 현실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아파트라는 곳에 한 50명이 살고 있는데 그거를 부셔서 여기에 단독을 짓을 때 그 분들을 50명이 짓으면 져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죠. 그거는 오히려 재건축해보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지 내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은 참 사실은 그게 참 두려운 부분이죠. 재건축이 지금 이제 예전에 15층 또는 5층짜리를 20층, 30층으로 재건축을 했는데 그럼 미래의 그 집이 또 30년, 40년 지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다만 인구가 이제 또 줄고 있고 주거 문화가 바뀌고 있으니 사실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뭐 SF 영화 같은 거 보면 또 미래 주거는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는 또 그거에 맞는 문화로 가지 않을까.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기에 집이 정말 부족했을 때 주택보급률이 뭐 70%밖에 안 되고 그랬었거든요. 80년도 말이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주택보급률 100%를 갖추고 어느 정도 주택 재고량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급이 상당히 기여한 바가 크고 주거의 질에서도 상당한 뭐 기여한 바가 있다. 그게 여기까지 현실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해주신 문제점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갈 필요는 있겠죠. 그럼 아파트 위의 공급 정책은 아주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피할 수 없는 방식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값은 올라가고 있고 주거의 질을 한 번에 마련을 해줘야 됐으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청약 제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청약하면은 제가 이제 대학교를 딱 일어났는데 요즘에 이제 학생증이 다 은행에 연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딱 카드를 만들어 갔는데 그 은행원이 저한테 청약통장을 만들려고 그래서 한 달에 2만 원씩만 들면 된다고 그렇게 저는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도 책에도 써주셨지만 이게 이제 MZ세대들은 큰 불만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청약 제도가 1977년도 이때쯤에 아마 도입이 됐을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집을 공급하는데 근데 이제 고도 성장을 하면서 주택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나라에서도 열심히 집을 지었는데 특히 주공 같은 데서 집을 많이 줬잖아요. 주택공사에서. 근데 이 집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래서 합리적 배분을 위해서 그래도 실수요자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면 가입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사람한테 뭐 1순위 이렇게 주고 집을 배분했는데 1순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1순위 안에서는 이제 배분을 다시 해야 되니까 청약 가점제도 하고 추첨제도 하고 이렇게 한 게 청약 제도가 된 거고요. 지금은 사실 현실적으로 분양 아파트는 공공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공이 주로 임대를 하니까 분양은 민간 주택이 많은데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1순위끼리 경쟁을 하면 청약 가점제하고 추첨제를 병행을 하거든요. 추첨은 뭐 운인 거고요. 근데 이제 청약 가점제가 중요한데 청약 가점제가 지금 이제 가점제 산정 기준이 무주택 기간하고 부양가족수하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인데 무주택 기간하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5년이 만점이에요. 근데 인기는데 가보면 이건 무조건 만점이어야 돼요. 점수가. 그래서 아마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32점 만점인가요? 무주택 기간이 32점 만점이고 청약통장이 17점 만점이거든요. 얘네 두 개는 일단은 만점을 받고 부양가족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더라고요. 인기 지역은. 부양가족수가 좀 더 있으면 애를 좀 한두 명 더 낳으면 더 강점이 높아가는데 우리가 무주택 기간을 30살부터 쳐줘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하신 분들은 그 전부터 치고.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만 봐도 산속적으로 봐도 30살이고 넘고 결혼 안 한 30살 넘어서 결혼한 사람은 45이 돼야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수 빼고 만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괜찮은데 경쟁을 하려고 그러면 45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NG세대 분들이 청약에서 당첨이 돼가지고 집을 받기가 어려웠던 거죠. 다만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안 바뀌었었는데 올해 4월부터 청약 가점제가 좀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작은 평수인 경우에 추첨제를 좀 늘린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미봉책인 게 가점제를 조정한 건 아니고요. 추첨을 늘려서. 기회를 좀 더 쓰죠. 추첨을 통해서 당첨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긴 했는데 아무래도 NG세대는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아니 과거에 나이 드신 분들은 이미 집이 막 공급이 되고 소득 증가할 때 집 살 기회가 많았지 않느냐. 아직도 그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한 제 생각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그래도 아직까지 새 아파트는 집이 오랫동안 없었고 아기도 있고 이런 사람한테 주는 게 맞다라는 사회적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지금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인 가구도 많고 독신이면서 혼자 사시는 분도 많고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도 그러다 보니까 청약에서 좀 소외가 되시는 분들이 내가 청약통장 가입해가지고 10년, 20년 꼬박꼬박 아까 2만 원이라고 그랬지만 10만 원씩 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10만 원씩 넣고 있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청약통장 해지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도 그중에 한 번. 청약통장 해지자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나 또 이제 기금 관리하는 허그라고 하죠. 대한민국 보증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다시 돌아간 마음을 돌릴 것인가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 청약 제도에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 아, 그 얘기는 해드려야겠네요. 대신에 조금 특별하게 나온 게 뭐냐면 청약에서 소외되신 분들을 위해서 원래 가점제 정약이 일반 공급인데 특별 공급이라는 걸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혼부부 특별 공급 생애 첫 주택 특별 공급 이런 걸 만들어서 근데 또 어떤 경우는 그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조금 청약 제도를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 손을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워낙 이해관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제도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외 가서 제가 베트남이나 미얀마 가서 우리가 이렇게 청약 제도를 만들어서 청약 통장에 여러분들이 넣으시는 돈이 주택도시 기금으로 들어가서 집지인데 쓰이거든요. 베트남이나 미얀마에도 너희가 성장을 많이 하고 있으니 청약 제도 만들고 기금을 만들어서 그 돈으로 집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어봐요. 청약 통장에 몇 명이나 가입을 했느냐. 대한민국은. 제가 2,600만 명이 가입했고 옛날 것까지 하면 2,800만 명이 있고 청약 종합 조치만 2,60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26만 명이나 260만 명이 아닌 거에 얘네들이 거의 까부라칩니다. 어떻게 전 국민의 절반이 청약 통장에 가입을 하느냐. 그리고 1순위가 제가 이번에 오면서 찾아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1순위만 1,7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수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거잖아요. 청약 제도를 단방에 바꾸기가 어렵고 중약 주책으로 이번에 나온 게 추첨제를 좀 늘린 건데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사회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제도가 벌써 40년, 50년 이렇게 가는 제도고 인구 구조는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좀 다시 개선할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비겁한 게 저도 비겁한 게 그러면서 답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제 단상이 좀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청약 통장 해제할 때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정에서 해제한 게 뭐냐면 일단 말씀하신 대로 부성산 상승기에 정부가 부성산 상향가 정책을 딱 써가지고 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넣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경쟁도 엄청 치열하고 조건에서 밀리니까 안 된단 말이죠.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롯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는 대부분이 부성산 시장에 과열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되더라도 이게 2년 뒤, 1년 뒤에 갑자기 고꾸라질 수도 있는 거고 불안하죠.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반대, 시장이 불황일 때 아파트를 사야지 싸게 사는 거고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건데 그때는 또 통장이 필요 없죠. 다 안 사니까.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해제 됐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집이라는 거가 지금 말씀하신 논리 구조가 정확하게 주택을 리딩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바이의 개념으로 본 거잖아요. 소위 얘기하면 재테크의 수단으로 본 거잖아요. 저도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한 10년 정도 살고 있지만 집이라는 거가 우리가 청약 제도를 도입한 거는 실수요자에게 새 아파트를 공급할 때 실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배분하자는 게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단기적인 주택 시장의 변동을 거기에 담기는 되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저는 그런 판단을, 성향통장이 그런 지금 말씀하신 논리로 가면 사실은 맞아요. 맞는데 집이라는 게 주식처럼 단기에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한 번 사게 되면 어떻게 거주를 하게 되면 일정 기간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집을 그래도 사야 된다는 주식주의거든요. 제가 꼰대라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내 집은 하나 있는 게 좋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너무 시장의 분위기에서 내가 이 집을 지금 분양받았는데 몇 년 있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지금 싼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집 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지금이 싼지 비싼지를 아무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청약통장을 하나 갖고 있으면 내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지역에 적정한 투자의 가격이 나타났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청약통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해제하셨다는 걸 반대라는 걸 아니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지금의 청약통장의 상황은 나라도 이 정도의 가능성과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청약통장의 통장에 이자가 있잖아요. 이자가 있는데 옛날에는 청약통장의 이자율이 은행금리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맞아요. 이 부분도 조금 옛날만큼 왜냐하면 청약통장에서 들어온 돈으로 기금에서 대출을 해주는데요. 전세자금 대출이나 구입자 대출을 해주는데 만약에 청약통장 금리를 올리면 얘네가 올라가야 되니까 연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쉽게 올리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로 갑자기 시장이 튀었을 때 청약통장 금리가 따라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요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여러 가지 고민하면 뭐 좀 해지가 하는 게 뭐 불합리한 판단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는 근데 집을 사고 청약통장을 가입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신규주택인이 아니냐를 떠나서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너무 저점에 사겠다고 하게 되면 사실 집 사기가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그런 부분은 좀 저는 하지만 노후대비를 위해서 주택 하나 정도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왜냐면 전세다님도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2년마다 전세다님도 고생을 많이 해서 집을 하나 사서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저희 집 값이 많이 오른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